바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끔 가졌고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더라고 너무 욕심냈어 너무 욕심을 냈어 아 죽었다 아 아 길비클 썼어야 했는데 그래도 막히나 가다가 이거 묶여야겠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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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어서 못 깨는 건 좀 데미지한데 그건 좀 아 슬플 것 같은데 야 거참 아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 어떡하네 감각적인 피험 좋았어 아 아 못 깨겠는데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아 너무 많이 때리나봐 사고 욕심을 내네 아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아 아 살았다 아 기립이 오빠 A버튼이 없어 아 내가 너무 욕심내서 때리나봐 아 어떻게 던져버렸다 아이고 죽어버렸다 아 너무 욕심내서 때리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임팩트 끌고 할까 지금이라도 그냥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 안 보여 아래에 아 아 아 컴소 아 아 히힛 아 너무 딱 맞아 떨어져야 깨겠는데 아 이거 다 팼는데 또 못 깨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hep 아 아 으 으 으 우 으 도만때려 도만때려 시간만 지나면 낄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icle 요 요 요 요 아 팔자로 가져와야되네 어 가져온건가? 아 이거 멀리서도 되는구나 좋았다 어 묶이면 너무 아깝지않을까? 어 너무 가까운데? 어이구 어이구 설마? 아 그렇지 어어 설마? 어어 어어 다행이다 어 옆으로가 어휴 어 죽을 뻔했네 어 그렇지 아 아하 어어 뭐야 안좋아 어 어 막 심플 아, 죽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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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아, 알았어요. 제가 죽은 거 알았습니다. 너무, 너무 빨리 뛰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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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에는 보조를 한번 바꿔보던 걸로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아깝네 감사합니다